여러분 이런 물건은 중고로 사셔도 무방하고 파셔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남이 쓰던 것을 사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꼭 이것은 주의를 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중고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또 매답하시기도 할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것이 중고차 같은 것들이겠죠. 맞습니다. 중고차를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고차라고 해도 무조건 피해하는 것이 있으니 사고가 나서 그 운전자가 사망을 한 경우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아니 그것이 아무리 싸고 좋은 것이라도 그 물건을 사용하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무조건 피해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풍수적으로 피해가 되는 것이 있으며 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오늘의 영상 꼭 보시고 이것을 잘 지키셔서 거래를 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또 행여 생길 수 있는 불행도 다 피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도구 종류라면 사고 팔아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네 일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든 편리를 위해 사용을 하는 것이든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헤드셋 책상 의자 공구 세트 또 난로 그 외에 장사에 필요한 의자나 테이블 탁자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풍수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다만 풍수적으로 한 가지 꼭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그것이 앞서와 같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의 물건일 경우인 것이죠. 하여 개인간의 거래를 할 때는 이것을 왜 파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것들이라도 가능한 개봉이 되기 전에 것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옷은 가능한 안 입었던 것을 사십시오. 아마 중고 물건으로 거래가 되는 것들 중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바로 옷 종류일 것입니다. 네 이 옷은 사실 중고는 사지 않으신 것이 좋아요. 물론 보세옷처럼 원래 옷을 변형시킨 것이나 또 개봉이 되기 전에 것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것이라면 이것은 풍수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입었던 것 같은 고가의 코트라든가 그 외에 입었던 고가의 옷들이라면 풍수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가세가 기울여서 판매를 하려는 것들도 있으며 또 그 옷을 입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사실 어떤 식이든 그것을 사서 좋은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웬만하면 입었던 옷은 거래를 하지 마세요. 네 그것이 불행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 얻으실 것이라도 가세가 기울어지는 가정의 것은 웬만하면 얻지 마십시오. 여러분 옷에는 그 옷을 입던 사람의 행과 불행이 모두 깃들어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단순한 가구라면 사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저도 중고 거래로 의자를 두 개 정도 산 경험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의자나 테이블, 컴퓨터 책상 같은 것들 중고로 거래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실 때는 무조건 새 것 같은 중고를 사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중고 소파를 사실 때는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 것 또 중고 책상을 사실 때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나 또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라면 전적 풍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중고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장롱이며 식탁이고 또 가능한 중고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수기 같이 물이 나오는 물건입니다. 네 이것만은 웬만하시면 피하시도록 하세요. 물론 가족 간에 사용하던 것을 사오는 것이나 얻어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책 종류는 오히려 중고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로 사서 전혀 해가 없는 것이 바로 책 종류에요. 네 이것은 양기가 아주 강한 것이기에 그 어떤 불행의 기운도 깃들 수가 없으며 오히려 이것은 남이 보았던 것일수록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중고서점에서 책을 사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서적이 거래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저도 책을 아주 많이 보는 편이고 또 예전 서적들을 많이 참고를 해야기에 주로 중고서점을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분 남이 보았던 책을 사오거나 또 얻어오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친구류는 개봉전의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류만은 무조건입니다. 네 이것은 개봉전의 것이 아니라면 절대 중고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이불은 버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베개이든 이불이든 침구류라면 절대 남이 쓰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기장판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런 것은 개봉전의 것이 아니라면 절대 중고로 사오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풍수적으로 큰 불행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가전유를 중고로 사실 때는 무조건 중고 가게에서 사십시오. 여러분 사실 가전유도 중고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것 역시 개봉을 한 것이라면 아니 조금이라도 사용을 한 것이라면 무조건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고 가게의 경우 사용을 했던 것이라도 웬만한 것은 다 고치고 또 청소를 하고 보수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묵혀두어 사용했던 기운을 다 뺍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무조건 개인간 거래보다 중고 가게를 이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특히 그중 밥솥이나 냉장고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밥솥의 경우라면 어떤 경우든 중고 물건을 사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이것은 가능한 얻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냉장고 역시 중고라면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도 개봉 전의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의약품이나 식품류는 절대 중고로 사지 마세요. 여러분 먹는 것이라면 절대로 중고로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봉이 되기 전에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무조건입니다. 아마 건강보조식품 중고로 나온 것들 참 많을 거예요. 네 홍삼이나 영지버섯 그 외 광장제 보양식품 같은 것들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 사드시지 마세요. 이는 풍수적으로 아주 나쁜 것이며 불행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사진이나 그림유는 가능한 피하세요. 여러분 중고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풍수 물건들입니다. 네 이것은 집안의 기운을 해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위해 걸어두었던 그림들, 글씨들, 사진들 이런 것들은 절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세요. 네 이것은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다 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풍수 그림과 작품 그림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집안의 기운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걸어두었던 것이라면 그림이든 사진이든 다 풍수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화가나 작가들이 그린 그림이나 쓴 글씨들은 그냥 작품이지 절대 풍수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자의 물건들은 절대 사서는 안 되는 것이나 호자의 것은 비록 중고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여러분 모자, 지갑, 가방, 신발, 지팡이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절대 중고로 사지 마세요. 네 이런 것들을 중고로 사도 좋은 경우는 전시나 수집을 위한 목적일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풍수적인 해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사용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거예요. 네 요즘은 명품 가방 중고로 사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맞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불행을 만드는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저는 누가 쓰던 1억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10만원 해준다 해도 차라리 만원짜리 시장에서 파는 가방 새것으로 사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을 드는 사람은 몇억원 몇십억원의 손해를 볼 것이기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절대 이런 것은 중고로 사서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을 사용하는 내내 불행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고 물건으로 거래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